안녕하세요. 아키의 소확행의 김유란 건축사입니다. 저는 최근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하여 특히 자녀들의 교육과 장례를 위하여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서 층간소음 등도 없는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현대판 삼천지교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 중의 하나로 지난 시간에는 판교 단독주택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 말씀을 듣고 전화로 몇 분이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서 판교에 있는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언젠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은 있지만 실제로 출퇴근이라든지 자녀들의 교육, 생활 편의시설 등의 문제로 쉽게 서울이나 강남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니 판교 신도시, 특히 판교 단독주택은 더 마련할 나위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올해 또한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해왔고 실제로 제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판교 단독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첫째로는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음으로는 기존의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가운데 몇 가지 좋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축하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 직접 대지를 구입해서 한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두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대지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판교에 1,400여 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건축하지 않은 빈 땅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 알아보시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땅값은 대체로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억에서 13억 정도 하는 것 같고 다음으로는 건축비와 설계비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비용까지 한다면 건축하는 면적과 건축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억 내지 7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5억 원을 약간 상해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 정도 비용은 다른 신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특히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에 비하여서는 큰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생각과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서울의 30평 내외의 아파트가 무려 20 내지 25억 원까지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이고 강남에 있다 하더라도 겨우 방 3개, 화장실 2개인 아파트보다는 땅이 70평이나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 1층도 있고 지상 2층에 다락까지 있으며 방이 무려 4개 내지 6개 정도에 화장실이 서너 개 정도 되는 더구나 판교라는 특성도 감안한다면 판교 단독주택을 직접 짓는 비용이 15억 원을 약간 상해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두 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소위 말하는 땅콩주택 그러니까 듀프렉스 주택이라고 하죠. 이나 캥거루 주택을 건축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만한데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원래 주거전용지역 그러니까 판교 단독주택지는 주거전용지역입니다. 이 주거전용지역에는 건축법상 한 가구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지만 다행히도 판교 단독주택지는 판교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두 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판교에는 이런 두 가구 주택들이 상당수 있으며 가족이나 생활방식 등을 고려할 때 한 가구 주택 그러니까 면적이 60평 정도의 건축 건물 면적이 방이 4개 내지 다 6개씩 되는 큰 집보다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두 가구 주택을 짓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 즉 땅콩주택이나 캥거루 주택으로 두 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한 가구는 임대를 준다면 건축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는 한 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고 또 사실 소가족화되는 사회 현상과 자녀들이 성장해서 유학이나 군입대 또는 결혼 등 가족의 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대안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합니다. 특히 이런 단속 주택은 지하와 2층 그리고 다락도까지도 건축할 수가 있는데 수직으로 분리한다면 두 가구 모두 다락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것이 땅콩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흔히들 아니면 한 가구는 지하와 1층과 마당을 주인 가구는 2층과 다락 및 옥상 정원을 사용하는 캥거루 주택 이 형식으로 건축한다면 두 가구 모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건축주들 가운데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두 가구 단독주택을 지은 사람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한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며 적적한 생활을 면할 수 있고 맞벌이를 하는 자녀 부부는 안심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전세를 사는 아파트를 뺀 비용으로 건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형제와 같이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또 친구와 함께 단독주택을 지은 사례 등 이러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웬만한 아파트 전세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저도 이런 캥거루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는데 언젠가 나중에 캥거루 주택과 땅콩 주택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도 원래는 결혼한 제 아들 부부와 같이 살려고 했는데 직장관계 등 사정상 지금은 1층과 지하층은 임대를 주고 저는 2층과 다락과 옥상 정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웃도 생기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서로 맡길 수도 있는 등 비용을 떠나서도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또 아파트에 아무리 비싸고 큰 아파트라도 한 가구를 임대출 수는 없지만 판교 두 가구 주택은 임대 또는 월세가 가능하니까 특히 부모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가정이나 은퇴한 부부 또는 단촐한 가정이나 누군가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넓은 주택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넓고 값비싼 아파트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경우는 전세로 5원 내지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땅값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비용으로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지역 아파트 전세금 수준인 것이죠. 거기다 다행인 것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으로 아파트는 융자 제한, 대출 제한까지 있다 한다 하지만 이런 단독주택은 대지와 건축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면 바로 번듯한 마당도 있고 다락도 있고 옥상 정음도 있는 2층집을 소유할 수도 있고 아이들의 층간 소음 문제도 해결되면 아이들을 마당이 있는 집에서 기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삼천지교를 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특히 서울과 동떨어져 몇단 곳에 있는 전원주택도 아니고 학원,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도 편리하며 특히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환경마저 좋은 곳이니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대판 삼천지교를 하는데 판교, 단독주택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은 어렵다, 힘들다, 복잡하다, 또는 단독주택은 춥다, 무섭다느니 별의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남이 지어준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 아파트만 최상의 집인 것처럼 하긴 뭐 대기업들이 지은 아파트에서도 하자가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말이죠. 하여간 그 옛날 집장사들이 날림으로 지은 시절의 집이나 또는 단열 기준도 없고 감리나 특검 등 관리 시스템도 없고 그 건축 자재도 좋지 않던 시절의 집이나 그렇지 요즘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만을 전문으로 건축하는 장인 정신을 가진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고 감리와 특검 제도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단열도 잘 되고 품질 좋은 시공을 하는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판교 단독주택들인데 아마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설계 수준이나 공사 수준은 일반 전원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서울지역의 주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요즘은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으로 단독주택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건축 전문가도 많은데 그런 좋은 건축사와 업체를 만나 그분들에게 일림을 하게 되면 전혀 걱정 없이 편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단독주택 건축주들이 오히려 모든 건축 과정을 즐기면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런 점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내 집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지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즐거운 일이며 보라운된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아파트야 그게 어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특성이나 취향에 맞게 지은 집입니까? 가장 보편화되고 가장 일반적인 경향에 맞게 수백 수천 가구를 지은 집이 마치 내게 딱 맞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게 어디 집이 내게 맞춘 집입니까? 내가 그 집에 맞춰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옷에다가 내 몸을 맞춰 입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원가라면 모르겠지만 비싼 분양가 아니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면서 정말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내 특성, 우리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집을 설계한다? 이 얼마나 꿈같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내 집을 짓는 모든 과정을 즐기면서 충분히 내 집을 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건 제가 더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특히 판교 단독주택 카페를 들어와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니까 건축하는 모든 과정도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도, 시공을 하는 업체도 또는 자재나 공사하는 방법들도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판교 단독주택 카페를 한번 설명드려보겠는데 아마 이 카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많은 정보도 얻을 수가 있기도 하고 아마 어떻게 판교 단독주택 건축주들이 집을 지었는지에 관한 것도 대략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판교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축된 집을, 판교에 건축된 집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남이 지어놓은 집을 사려 하십니까? 왜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 그 아파트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평면과 구조로 된 집을 그것도 비싼 분양가와 심지어는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면서 사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요즘에는 평당 1억원까지 치솟는 아파트를 말이죠 그것도 못 사서 난리인 지경에 이르렀으니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그 아파트가 금으로 도배된 것도 아니고 건강도 취미도 내 가족의 특성도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아이들은 층간소음에다가 그 콘크리트 숲에서 평생을 지내야 하니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지 말고 내 특성에 우리 가족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다양하고 멋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보다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다양한 취미생활과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해 보십시오 더더구나 제발 아이들을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바로 원가로 아파트 분양가에는 아시겠지만 회사 이익이나 금융비 등 엄청난 거품이 들어있고 거기다 프레미엄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폭등까지 한 그런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집 바로 그런 아파트를 뭐하러 그렇게 살려 하십니까?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판교 다른 기존의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집을 그 사람들은 이온을 붙여서 팔텐데 왜 그 집을 그대로 사려 하십니까? 바로 모든 것을 제거한 원가로 내 집을 내 특성과 가족들의 취향에 맞게 설계하고 건축한 집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로 충분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